영탁이 오는 2월 17일, 18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캐스포 등에서 단독 앙코르 콘서트 탁쇼이, 탁스월드, 테이크스서블유이, 택스월드를 개최한다. 이번 앙코르 콘서트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개최한 영탁의 전국투어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이, 탁스월드를 잇는 공연이다. 영탁은 앞선 전국투어 콘서트 탁쇼이, 탁스월드는 폼 미쳤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막걸리 한 잔. 전복 먹으러 갈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곡들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이번 앙코르 공연에서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명품 콘서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며, 허위 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1월 19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